1, 2, 3, 2, 3, 2, 3, 2, 1 몇번이시죠? 아예 몇번 같이 갈까요? 지금 열심히 자전거 업그레이딩 하는거죠 아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폐기 증세가 닿지 않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가려주십시오 여자분 1분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1분 인터뷰 하겠습니다 자 부동돗은 훌륭한 탈것이죠 근데 탈것에 탈것을 타고 타시고 오신 분이 계셔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누구신가요? 남양주에 산의 주민점입니다 왜 이러셨어요? 작년에 바나나는 달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작년에 그 바나나입니다 올해도 그분입니다 여자분 출발 30초 전 자 여자분 출발 30초 전 자 자리 다 나와주시고요 고맙습니다 한 30초 전 세이도 한 30초 전 자 희해 날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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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